예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얘기에 나오는 아주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옥불탁불성기 인불학부지도 옥을 쪼지 않으면 이 탁자가 쪼을 탁자거든요. 옥을 쪼지 않으면 윷을 만들 수 없고 인불학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부지도 도를 알지 못합니다. 이 불자로도 있고 부자로도 있는데요. 디귿 지읏 앞에서는 부로 읽습니다. 천불당 만불당이 아니죠. 천부당 만불당. 불정이 아니죠. 부정이죠. 그걸 빼면 나머지는 다 불로 읽습니다. 옥을 쪼지 않으면 이때는 시옷이니까 불성기죠. 그것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. 중국어에서도 와 꾸지다 이러면 모른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일본어로는 와타시와 아카리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묘성 이런 것을 이야기한 아주 멋진 말이니까요.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